이번 시간에는 가상머신을 이용해서 이 게스트 운영체제를 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복제는 가상머신이 제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복제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어떤 가상머신에다가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컴퓨터에 현재 구동되고 있는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태를 그대로 복사해서 똑같은 컴퓨터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가상머신이라고 하는 가상화 기술의 아주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 이때 사용하는 기법이 스냅샷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부적으로. 어쨌든 스냅샷이라는 것은 그 컴퓨터 안에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지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스냅샷이라고 한다면 이 복제라고 하는 것은 그 컴퓨터와 똑같은 컴퓨터를 만들어내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즉 스냅샷이 일종의 타임머신이라면 이 복제는 말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낸 복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가상화된 기술이라는 특성 위에서 거의 사촌 같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는 게 흥미롭죠. 어쨌든 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상머신을 제가 이렇게 열어놨고요. 지금 저는 우분투 서버 버전 12.10이라고 하는 이 운영체제를 현재 설치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떤 운영체제가 게스트 운영체제로 설치가 되어 있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저는 리눅스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리눅스가 아니라 윈도우일 수도 있고 맥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리눅스를 샘플로 한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제가 몇 번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우선 이 가상머신이 지금 켜져 있으면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상머신을 끕니다. 어떤 경우는 이렇게 강조를 꺼버릴게요. 저렇게 끄면 안되지만 여기 우분투 서버 12.10이라고 하는 이것을 제가 복제를 한다고 하면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 여기 보시면 복제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시면 새 머신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우분투 서버 12.10이라고 적혀 있는 것 있죠? 그 이름을 복제할 인스턴스의 이름으로 바꾸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복제라고 이름을 적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네트워크 카드의 맥 주소 초기화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누르고 복제 방식에서 완전한 복제와 연결된 복제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한 복제는 현재 이 가상머신 즉 우분투 서버 12.10이라고 하는 저 가상머신을 그대로 전체를 카피해서 새로운 복제본을 만드는 겁니다. 연결된 복제라는 것은 전체를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분투 서버 12.10의 현재 상태를 스냅샷으로 찍고 거기서부터 변화되는 변경점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 연결된 복제입니다. 그런데 연결된 복제를 사용하는 장점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아주 빠르게 복제된 인스턴스 복제된 가상머신을 만들어준다 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용량을 훨씬 더 절약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복제의 대상인 우분투 서버 12.10의 기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완전한 복제를 사용한 이유는 완전한 복제는 완전히 스탠드얼론 즉 독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복제를 통해 만든 가상머신을 그대로 다른 디스크에 저장해서 다른 컴퓨터에 가져가도 문제가 없지만 연결된 복제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이 삭제됐거나 또는 오리지널을 제외하고 복제된 것만 어딘가로 가져가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점을 참조하셔서 적당한 복제 모델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연결된 복제를 선택을 할게요. 복제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순식간에 복제가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시간이 들지 않죠. 만약에 완전한 복제를 하게 되면 카피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작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많이 소요되고 더 많은 용량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12.10 이라는 복제를 선택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부팅이 되고요. 이 부팅되는 과정에서 종종 아마 자주일 겁니다. 이렇게 Waiting for Network Configuration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체 종류에 따라서 얘가 실행되는 게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에서 이 오리지널과 복제된 것이 충돌하는 그런 문제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은 제가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복제를 하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복제를 하실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의 케이스입니다. 제가 선호하는 방식인데 어떤 운영체제가 있으면 그 운영체제를 깔끔한 상태로 하나로 오리지널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오리지널을 기반으로 여러가지 저 같은 경우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쓸 때는 연결된 복제를 통해서 그 오리지널을 복제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저는 선호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환경, 새로운 운영체제가 필요할 때마다 설치를 해야 되는 길고 복잡하고 지루한 과정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면 시간은 훨씬 더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